자, 기본과정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교재 24쪽으로 갑니다 조세의 용어정의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지만 용어를 우리가 자꾸 접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원 끝나고 나면 교재에 중간중간에 그 단원에 핵심 기출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과정 할 때는 그거 정도 읽어까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히려 한 번 더 기본서를 읽어보시는 게 낫다 심화과정에 가서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조금 달락마다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감각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핵심 기출 지문이 있어요 그거 정도는 점검하셔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다루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24쪽 조세의 용어 첫 번째 세법 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철차상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놨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세금에 관련된 법을 우리는 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법은 모든 세금은 세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우리가 기피 내용은 아니고 1번에 보시면 국세라고 되어 있죠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에는 11가지, 13가지 세목이 있다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개별세법 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대라고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목마다 각각의 법률로 되어 있죠 하나만 빼고 거기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없고 두 개 묶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 13가지에는 세금은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은 12개다 왜? 상속세와 증여세가 법률이 묶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하나의 법에 상속세 부분과 증여세 부분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에 대해서 걷어가는 절차, 기준 이런 것은 우리 걷어가는 건 징수법이라고 하고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 이렇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국세는 개개의 법,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밑에 칸에 보시면 그림에 지방세라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지방세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통합된 법률이다 국세는 각각의 법률로 되어 있지만 지방세는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죠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취득세부터 11가지 세금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방세법의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고요 23조서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3조서부터 134조까지 이런 식으로 법 하나에 쭉 조문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국세는 개별세법이고 지방세는 통합해서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여러분 25쪽은 중요합니다 25쪽에 2번 과세기간 그랬어요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과세기간 과세기간 하면 바로 뭐냐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 언제서부터 언제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과세기간 하면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있는 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게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세법이 과세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물론 소득세도 예외가 있어요 왜? 중간에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사망한 후에는 소득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사망한 날까지를 이 기간에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여러분 죽었어도 소득세 내야 돼요 누가 냅니까?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이어지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국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보안다 이민을 갑니다 이럴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이죠 출국하는 날, 이 날까지를 우리는 과세 기간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두 번째 보시면 밑에 법인세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세는 이것은요 1년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과세 기간은 회계 연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할 수도 있고 5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이것은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법은 기간이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요 1기는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고요 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 하면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 법인세 소득세인데 우리가 그나마 공부해야 될 부분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요 신고 기한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세금은요 두 가지입니다 과세권자가 스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세금을 아예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스스로 협력 의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때 각 법이 정해놓은 법정하면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하면 마지막 날이죠 언제까지 세금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법이 정해놓은 기간을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이 세 가지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뭐 뭐 뭐 얼마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협력 의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는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취득세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다만 다만 상속받아서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상속은 오늘 사망했다면 상속받았으면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오늘 돌아가셨다 그럼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사망했고 남겨둔 재산이 뭐 뭐 뭐고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신고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상속이 아닌 경우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이거 법정신고기한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납세의무자가 다음 단원에 공부할 건데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까지 해야 돼요 이때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등기 등록 등기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등록 하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등기소 가서 등기소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소득세죠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세는 익년이에요 익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러면 여기서 납부기한 했으니까 이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5월 몇일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법정신고기한이 되어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부가가치세도 있고 상속세 증여세 등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에 관련해서 그중에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즉 법정신고기한은 알고 있어야 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고 상속받아서 취득을 했다면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이죠 그 날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렇게 그리고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를 하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3번 납세지 그랬어요 납세지 자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이행할 장소 행정관청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납세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취득세 있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세금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납세지는 뭐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취득 당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 당시 부동산 어디에 소재지예요 소재지에 소재지 관할 도에 신고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기 부산광역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산에 나가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부산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라 그렇죠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부어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만 광역시 도지역에 있으면 도지역으로 간다 다음 등록 면허세도 등록하는 재산이죠 등록하는 재산에 등록하는 재산에 뭐예요 이것도 소재지 관할하는 도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느냐 그 부동산이 있는 대로 신고를 하라 이거죠 다음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역시 재산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 관할 시군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소재지 있는 대로 간다 소재지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는요 뭐냐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인세라고 한다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니까 뭘로 가요 주소지로 가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치득세 등록면허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어 주소지로 간다 이렇게 납세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될 행정관청이 어디냐 그래서 치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중심으로 가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사람중심 인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국세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과세 요건 자 모든 세법은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득세를 공부를 하던 등록면허세를 공부하던 재산세를 공부하던 맨 처음에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죠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그 목적물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세법은 과세 요건하면 첫 번째보다 과세 대상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세법에 따라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과세 대상에는 세 가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럴 수도 있고 재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냐 이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럼 재산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물론 지역 자원 시설세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럼 이 재산 중에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과세 대상이 서로 달라요 자 열어볼까요 과세 대상 했는데 우리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 이게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인데 어떤 재산이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죠 또 그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요 전국에 있는 토지와 그리고 주택이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죠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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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피상속인 그죠 남겨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 어느 거든 재산같이 있는 건 전부 다 상속세 과세하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피상속인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모든 재산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증여세 부분도요 자기가 타인의 재산을 실제로 보안고 증여받은 재산이죠 증여 받은 그런 재산이 있으면 과세하겠다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또 과세 대상은 두 번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었으면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 개인이 1년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이 있으면 벌은 거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라 그리고 법인세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이것은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보내라 법인세 내라 이렇게 자 재산이면 재산 소득이면 소득 또는 무슨 무슨 행위 그렇죠 무슨 무슨 행위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무슨 행위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취득세를 내라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또 등록 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어떤 거 등기 등록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의 첫 번째 나오는데 과세 대상 하면 소득이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재산이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있고 무슨 무슨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는 게 있다 그럼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상속세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증여세 이거죠 그리고 무슨 무슨 행위 하면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 면허세를 내라 그리고 소득은 1년 동안에 벌은 소득이 개인이 벌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법인이 벌은 소득은 법인세 이렇게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의무자가 있고 또 하나 2차 납세의무자가 있고 납세관리인이 있다 납세 보증인 납세 보증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세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부여되어 있고 등록면허세 부분에 또는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도대체 납세의무자의 뜻이 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연대 납세의무자 그랬죠 연대 납세의무자는 개념이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런 경우죠 여러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은 사람들이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를 보라고 해요 연대 납세의무자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는요 각각의 부여에 대해서 지분이에요 각각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는데 다만 다른 사람이 공동상속받은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세금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금을 보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는 겁니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각각 자기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치면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세금을 못 낸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라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래서 연대 납세의무자고요 또 2차 납세의무자는 원래 누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안 냈어요 체납 못 낸 거죠 그럴 때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요 그래서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서 납세의무자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매처분을 해도 내야 될 세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아예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2차 납세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도 없고 소득세 안 냈고 여러분 앞으로 무엇도 없으면 재산도 없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누구나 다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죠 어떤 경우에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을 회사를 청산할 때 맨 마지막에 남는 청산인 해산 절차에 남는 청산인 이 사람은 회사에 내야 될 세금을 회사 재산이 없으면 청산인 개인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지어야 된다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또는 출자자 출자자가 2차 투자자죠 그래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사업 양수인이에요 자 여기 볼까요? 사업 양수인 제가 예를 들어서 등등이 있는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몇 년 동안 안 내서 체납된 상태에 내가 파산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 내 재산을 여러분이 인수받았다 내 사업체를 여러분이 인수받았다 그런데 인수받고 보니까 전 소유자인 내가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체납을 했고 안 냈고 내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국가 등은 어떻게 하느냐 내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 여러분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념 정도만 보세요 다음 납세 보증인은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당신이 사업할 때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 등을 안 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썼다면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어떤 금액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 그렇다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기본이 물건의 가격이나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가격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그걸 과세표준 즉 종가세라고 하고 물건의 수량 등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가세 그러면 가격이죠 대다수가 과세표준은 가격인데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과세표준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이렇게 5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거 과세표준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 다시 말하면 실거래 가격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기본이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실거래 가격이 없다면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즉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세금 계산하니까 거래가 아니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국가가 매년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 가지고 계산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뭐 가지고 계산하느냐 이것은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시가격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기준시가라고도 한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을 보시면 국가가 매년 가격을 정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인데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하나는 기준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기준시가는 국가가 거듭하는 세금 국세에 대한 용어죠 이것든 이것든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다음 양도소득세는요 뭘로 세금 계산하느냐 양도 주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없어요 또는 세금 조금 내려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그럴 경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뭘로 한다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도 어떤 물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다음 과세 요건에 우리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율이에요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율 그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각 법률이 정해놓은 세율이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 세율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초과, 초과, 누진 세율이 있고 기본적으로 초과, 누진 세율과 또 비례 세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용어는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정율, 세율이라고 하죠 정율, 세율 그래서 정율, 세율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세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율, 세율 자, 이것은 뭐예요? 일정한 뭘로? 비율로 되어 있다 퍼센트로 되어 있다 이걸 정율,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정한 비율 퍼센트, 백분율이든 천분율이든 비율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비율도 첫 번째, 누진 세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과세 표준 금액, 이와 같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고 또 하나는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 세율이라고 한다 비례 세율 소득세, 비례 세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섯 가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 누진 세율은 재산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하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비례 세율과 일부 누진 세율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누진 세율의 뜻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가 됐던 과세 대상이 같으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게 비례 세율이고 누진 세율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걸 우리는 누진 세율 이렇게 두 가지죠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 정액 세율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은 대다수 사용하지 않고 대다수가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화폐 단위 금액으로 우리나라 화폐는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 세율 하면 우리 대표적인 거 등록 면허세예요 등록 면허세 부분은 말소등기 같은 거 있어요 말소등기 그러니까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것을 지우는 말소등기나 또는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치는 변경등기 또는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 이와 같은 각종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것을 지우거나 뜯어고치는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한 건당 6천 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이게 과세 표준이고 이것은 세율인데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정액 세율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점검하는데 오늘 공부하는 조세 총론은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고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누구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뭘로 계산하고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냐 이거 또 재산세 공부할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고 뭐뭐뭐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할 거냐 이거 과세 대상 공부하고 누가 재산세를 대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재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고 재산세는 물건마다 사용하는 용도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몇 퍼센트로 돼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세법은 과세 요건 중심이니까 이 제목 정도만 이해하세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여러분 교재 30쪽 가기 전에 지금 앞에 시간에서 한 내용과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의 과세 요건 같은 경우 또는 앞시간 1시간 전에 공부한 조세의 분류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공부하는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데 첫 시간에 공부한 과세의 주체 과세의 주체는 누구냐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니까 지방세예요 과세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고 등록 면허세도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세다 그럼 재산세도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거듭하는 세금 국세 양도소득세도 국가가 거듭하는 세금 국세 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요 어디 국세니까 세무서에 관련된 거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시, 군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 보통세냐 목적세냐 그래서 우리 용도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때 취득세는 보통세 등록 면허세도 보통세 재산세도 보통세 종합부동산세 다 보통세로 되어 있다 다음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즉 사람 중심이냐 물건 중심이냐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 중심 물세고 등록 면허세도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요 종합부동산세 소유자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을 합쳐서 과세하니까 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니까 인세다 그리고 우리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세율 자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같으면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같은 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비례세율인데 비례세율도 있고 또 하나 뭐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한 건당 6천원 말소등기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정액세율도 있죠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과 일부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재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누진 세율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누진 세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누진 세율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조세 총론에서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세, 징수에 대한 내용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